한국에는 다양한 멋진 명소가 있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빨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GPT는 OpenAI에서 학습된 대규모 언어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로 된 대화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먼저 채찌PT를 이용해 스크립트를 얻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AI를 이용해서 목소리와 함께 입이 움직이는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바타는 채널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채널의 콘텐츠와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아바타를 통해 채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바타 디자인에 필요한 툴과 기술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OpenAI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스코르를 쭉 내리시면 왼쪽 하단에 ChatGTP를 보실 수 있습니다. ChatGTP를 누르시면 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ry ChatGPT를 안아프게 꾹 눌러주세요. 아프게 누르시면 안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화면은 무료 ChatGPT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위로 ChatGPT 플러스입니다. 두 화면을 동시에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ChatGPT를 표의하고 계신지 몰라서 합니다. 우리 귀여운 ChatGPT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툭 던져주듯이 ChatGPT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은 한국에서 꼭 가볼 만한 명소입니다. 오른쪽에서 똑같은 질문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멍멍이가 아침밥 기다리듯이 기다리겠습니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결과야 나와라 뚝딱 어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ChatGPT가 좋은 이유는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처럼 또한 ChatGPT는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화를 나누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인 ChatGPT가 만들어준 원고로 영상을 제작해서 수입 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스크립트로 사용하겠습니다. BREW 다들 아시죠? 어... 뷰 발음이 심그네요. 브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위쪽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다음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이곳에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헤드폰 그림을 누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멋진 명소가 있지만 목소리 설정을 누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AI 목소리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성별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준을 고르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멋진 명소가 있지만 여기 일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차후 시간을 나시면 이런저런 기능을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위가 움직이는 것은 실행 중형을 나타냅니다. 기본 텍스트입니다. 디자인 텍스트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많은 디자인 텍스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GIF입니다. 비디오입니다. 무료 이미지 비디오입니다. 오른쪽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 비디오, 도형, GIPHY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캐릭터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포즈에서 여러 종류의 캐릭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캐릭터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멋진 명소가 있지만 여기 일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것은 다 지우겠습니다. 배경음악도 오른쪽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날씨만 들어보시고 좋은 배경음악을 고르세요. 효과온도 우측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AI 목소리는 우측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녹화 및 녹음입니다. 빈 클립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혼이 떨려구만. 클립이 새롭게 생성됐습니다. 이 클립을 지우시고 싶으면 빈 박스 안에 마크를 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맨쪽 화면에 있는 뷰루라는 워터 마크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삭제하고 싶으시면 삭제를 누릅니다. 영상 전체를 다 선택하고 소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저는 목소리만 필요합니다.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중간에 오디오 파일을 고릅니다. 전체 클립을 선택하고 MP3도 선택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MP3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저장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폴더 열기 혹은 닫기 중 필요한 것을 누르세요. 저는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pixabay.com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좋은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무료 사진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에 스튜디오를 타이프합니다. 아래 리스트 중에서 스튜디오 D 아이디를 고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D 대시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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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대시 아이디 dot 컴입니다. 여기가 비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은 제가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트라이얼로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매달 돈을 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리 트라이어를 누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크리에이티비디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티비디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많은 샘플들이 있어서 이미지가 없는 분들은 밑에서 골라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왼쪽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애드 버튼을 누르세요. 저는 저가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애드하겠습니다. 잘 업로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오디오 업로드 요어 보이스를 누르겠습니다. 부에서 다운로드한 보이스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따라오시라고 수거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제너레이 비디오를 누르겠습니다. 제너레이 슬껏 누르겠습니다. 기대하시다. 둥둥둥둥 개봉박두 내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 아주 빠르고 쉽게 말을 하고 입이 같이 움직이는 아바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튜브 동영상이 잘 만들어졌나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국에는 다양한 멋진 명소가 있지만 여기 일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중 하나로 조선 왕조 시대의 건축 양식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바위 화산 기암 기석 등 다양한 자연경 왼쪽 하나에 다운 서울에 원하는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경주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역사적인 유적이 많이 있는 도시로 석구랑과 불국사 안압지 등이 유명합니다. 남산타워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망탑으로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강변 한강을 따라 노인 산책로 자전거 도로로 시내의 여러 명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 하나로 넓은 백사장 과 아름다운 바다 경관이 유명합니다. 경기도 수원 화성 조선 왕조 시대에 건축된 대표적인 성각 중 하나로 성벽 과 함께 있는 화성 문 남문 등이 유명합니다. 창덕궁 경복궁 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적인 궁궐 중 하나로 조선 왕조 시대 건축 양식 문화 유산 보존 하고 있습니다. 안동 하해마을 경북 안동 에 위치한 전 한국을 대표할 만한 장소는 많지만 대표적인 명소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복궁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중 하나로 조선 왕조 시대 건축 양식 문화 유산 간직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국의 남쪽 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 바위 화산 기암 기석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이 유명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서울에 위치한 전통적인 한옥 한국의 전통 주택 이 있는 마을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입니다. 경주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역사적인 유적 이 많은 도시로 석굴완 불국사 안압지 등이 유명합니다. 남산 타워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망 탑으로 멋진 전망 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강변 한강을 따라 놓인 산책로 자전거 도로로 시내의 여러 명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 하나로 넓은 백사장 과 아름다운 바다 경관이 유명합니다. 경기도 수원 화성 조선 왕조 시대에 건축 대표적인 성곽 중 하나로 성벽 과 함께 있는 화성 문 남문 등 유명합니다. 창덕궁 경복궁 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적인 궁궐 중 하나로 조선 왕조 시대의 건축 양식 과 문화 유산 을 보존 하고 있습니다. 안동 하해마을 경북 안동 에 위치한 전통 마을 한국 전통 문화 건축 양식 경험 할 수 있는 곳 한국 에는 이외에도 많은 대표적인 장소들이 있으니 방문 가능하신 지역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찾아 방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